이 집서 나가면 어떨까 해서. 여기보다 난 직장이 어딨다고 벌소리라. 왜 보고 국회의원 집에 얹혀 사는 거지래. 그걸 왜 안 떠나 튀어. 이러면 다싹 여기로 나가 떨어지고 범순도 이렇게. 범수다 그러면은. 가만있어 너 일로 와 했는데 내가 얘를 잡고. 머리채 잡죠. 머리채 잡아요? 덜리워. 아니 머리채 잡지 말고 그러면. 등짝을 떼어볼까? 그렇지. 그러면 아빠가 계속 울어. 나가면 계속 울고 있어. 울어봐. 지금 울지마 이따가 울어. 지금 울지마 이따가 울어. 울지마 이따가 울어. 이따가 뽀드로. 야 이건 빙빙돈 공짜로. 벌써 울어 이거. 그렇지 많이 울어. 그렇지 많이 울어. 그렇지 많이 울어. 그렇지 많이 울어. 형 줘라. 큰일났네 이거 다 없으면 난리 나겠네. 국물은 국물은. 국물 없었으면 좋겠는데. 국물은 확인하되 조금만 해라. 당신 시방 뭐라 그랬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놀래라. 이놈 지지배가 왜 소리를 질러? 왜 아빠한테 막 말았는데. 엄마가 돈 벌어? 아빠가 돈 벌지. 근데 이놈은 지지배가 어디서 악을 바락바락 쓴디야? 이리와 이놈. 이리와 이놈. 이리와. 그만 이리와. 아이고. 아이고. 속파자.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이제 guns. 그만. 그만. 와. 그 와중에 심장이 해서. 세론세론. 아 너무. 쩨구나 그래도 안 중요하려고 막. 쎄구나. 그래 숟가락이야. 미안해 시라ди. 아하하하하하하하 슬퍼하. 내가 좋아서 이러냐? 좋아서 이래? 먹고 살라 그러지! 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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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알았어 내가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 말했으니까 그만이요! 어이구 내 팔자야! 어이구 내 팔자야! 아 미안해 어떡해! 아 괜찮다 손바테가 굴렀어 어이구 내 팔자야! 어이구 내 팔자야! 아잇! 으어웉! 으어쪉! 으어엉! 으어! 으어!